오지 산골에 찾아온 깜짝 손님 먼 길을 달려온 오랜 친구는 오골계를 직접 손질하는데요 주인장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산에서 캐어온 환기를 무공의 텃밭에 옮겨 심어둔건데요 가을을 맞은 지금이 약효가 가장 좋을 때랍니다 언제나 앞만 보고 직진하는 거침없는 산할아버지 오늘도 예외는 없습니다 마당 한편에 잘라놓은 나뭇가지를 급히 주워들고 부엌으로 향하는데요 미등포의 청정자연이 아낌없이 내준 건강약재들 부지런한 만큼 누릴 수 있는 부사입니다 황깃불이 좋다 향기 좋다 피네는 두 마리 하나밖에 2연밖에 안 내줘요 상계탕 가게 가면 요거 하나밖에 안 내줍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넣었네요 황기에다가 황기에다가 음나무에다가 완전히 그냥 약백수 먹는 겁니다 이제 불 때러 갈게요 오골개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약초들만 엄선했으니 이제 육수를 우려낼 차례 이대로 재료 준비는 끝 끝인 줄 알았는데 산할아버지는 아직도 준비할 게 남은 모양입니다 한의사를 보낸 뒤 부엌 뒤편에서 조용히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뭐예요? 산차게죠 개병 난 다음에 이거 끓으면 개병이 뚝뚝나게 난 다음에 개삼이 되는데 개삼이 이렇게 귀한 약대로 왜 지금 끓는 거예요? 아니 뭐 저렇게 끓으면 하는데 그럼 이거 골골이 너들의 얘기 어제 일들이 몸매에 마음에 걸렸는지 김옥원 한의사를 위해서 특별히 귀한 약초까지 준비하는데요 또 뭡니까? 예? 아무것도 몰라 산작약 아 이게 산작약입니까 이 귀한 거를 캐오신 거예요? 봄에 캐다가 왜 침만 넣었다 지금 욕 쓰는 거지 빨리 넣을까요? 우려낼게 빨리 빨리 우려나 먼저 끓여야 돼 욕수를 만들기 위해서 네 꼬장꼬장 산할아버지의 산생활은 스피드가 관건 남들 3시간 할 거 3시간 30분 만에 끝났어 그렇다면 안 돼 3시간 준비할 거 30분 만에 끝났어 걸갔던 네 bé실이 삶은 튼튼하게 나의 삶은 bus 여름 쪽 2 차 2 차 4 分